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대학을 입학한다 해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의 유명한 사격클럽이죠. 파이카파알파 사격클럽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클럽 신입생 신고식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표백제를 뿌리고 세정제를 먹이는 등 이러한 사고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시피대 파이카파알파 신입회원 신고식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표백제를 먹여 가중폭행 혐의로 기조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열린 신고식에서 클럽 선배들은 가입 서약을 하려는 신입회원들의 눈을 넥타이로 가린 채 복도에 앉힌 뒤 보암을 쳐가며 액체 상태의 표백제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액체가 입으로 들어가 구토를 해야 했고 한 명은 눈에 표백제가 묻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한 신입회원은 선배가 물 대신 제공한 세정제를 두세 모금 마신 뒤 곧바로 구토하고 병원에 가 치료까지 받았는데도 이튿날까지 구토가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또 세정제를 먹고 나서 식도를 다쳐 아직까지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라며 체중이 23kg이나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날 신고식에서 있었던 일들로 식도를 제거해야 했고 위장의 위치가 뒤틀린 상태이며 위암의 위험 또한 크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의 가족은 파이카파 알파 회원들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을 상대로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1868년 설립된 파이카파 알파라는 클럽은 전통 있는 사격 클럽으로 이미 미국과 해외 약 220여 곳에 지부를 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이 클럽이 소수된 미시피 대학은 세정제를 후배 입안에 뿌린 학생을 정화시켰고 파이카파 알파 본부는 문제의 학생을 퇴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달 4일 오하여주 볼링그린 주립대 파이카파 알파 신고식에서도 과도한 음주를 강요받은 한 신입 회원이 숨을 거두는 일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